좋은게 아니라 이런 어떤 기차라는 이미지가 좋은거니까 얘가 좋다라기보다 일단 내 새끼가 좋아하니깐 괜찮아 움직이니까 한시간정도 가면 없는데 뭐 그걸로 충분히 만족하거든 그거보고 아는형님이 나도 안하고 있다라 아니 나도 이걸 계속 안하려고 그러다봐 센터는 왜 휠체으로 해? 휠체으로 형 우리가 코빅스 기본세트하고 내가 이렇게 사는데 그때 면생해서 한 8만원 들었거든 그래서 내가 그때 이거 할까봐 보면서 딱 보니까 이 정도는 8만원 한 대가 된거야